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고통을 겪게 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된 최진호, 박영주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33.2%, 이혼 찬성이 66.8%로 집계됐습니다. 사랑이란 서로 기대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잖아 살다 보면 때론 그렇게 다투면서 화해도 하고 한잔하며 툭 털고 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그댈 사랑해 따뜻한 눈빛을 봤어요 내 생각이 조금 짧아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때문에 그댈 아주 금적자